정말 우리 캐럿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아 사진 찍어놨구나? 네 디노를 데리고 왔어요 항상 형이랑 오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그 말 있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형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딱딱 골라서 합니다 형을 팔로워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혹시 디노 남친 짤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남친 짤 그게 뭐냐?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딱 이 뒷모습만 찍히는 배경과 이렇게 근데 제가 왜 디노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제가 먼저 찍어봤어요 근데 여기 배경이 진짜 너무 이뻐요 보시면 길이 그냥 일자로 쭉 나있고 하늘 산 바다 손을 뻗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정면 바라보라고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해 주고 아 형이 약간 이렇게 해 준비 쓸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것도 있고 이제 정면을 바로 그냥 아예 그냥 손만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와 역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사진은 인물이다. 제가 지금 남친짤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A씨, 우리 도겸이. 도겸이도 우리 이렇게 남친짤을 찍었고 남친짤 성공! 여기가 필리핀에서 많은 라이브 남친짤이. 여기에서 찍지 않으면 필리핀은 우리 아는 거다. 여기에서 한 번 찍어야지. 여기 한 번 사봐요. 이 남친짤 뭔지 알죠? 가자! 아 약간 이 컷입니다. 알겠죠? 카메라맨 디노입니다. 가운데로 와서 정면. 가운데로 와서. 하나, 둘, 셋. 한 번 타자 웃어주는? 빨리 와. 하나, 둘, 셋. 빨리 와. 좋아요. 뭐야. 이렇게 또 호시 남친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 호시. 빨리 와. 가자. 뒷퇴수 가. 좋아. 가자. 가게 있는 가게. 가자. 좋아요. 이렇게 또 호시까지 남친짤 성난되기 성공입니다. 성공에 추워하시네요. 이리 가세요. 남친. 뭐야. 하! 남친짤. 성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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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